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채가 이끌었어 오 안에도 무화과 잼이 있는데 생각보다 바사삭은 아니네 쇠크림인가봐 근데 나는 이게 없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강해 맛있당 너무 강해 잘 자를 수 있을까? 잘 자를 수 있을까? 얘 커 보이는데? 너 나한테 속았어 아니야 똑같아 내가 반으로 잘랐어 부화과가 철이라서 진짜 맛있어 부화과가 철이라서 진짜 맛있어 크림이 크림인가봐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맨 처음에 먹었어 크림이 진짜 맛있어 그러시면 훨씬 맛있어 흠 치즈가 매콤하며 주문한 고기와 함께 먹었지만, 이 고기가 또는 바삭해요. 데프라이킹을 좋아합니다. 레트로로로 하는거죠? 아, 레트로로는, 매콤한 식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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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만두에? 주먹밥 2ead 여름에 다 pis게 썰어라 는 면이 죽을때만 딱 이제 면이 죽ef기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촬영이라서 뭘 먹을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소금빵집에 가서 소금빵이랑 빵을 좀 사와 봤어요 음 맛있어 우유 너무 맛있어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오지마 그걸 먹으면 더 맛있어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해가 굉장히 좋아요 손이 안 되고 마이베이 주먹밥 사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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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진짜 깊숙해 보이죠? 끝까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둥글 저는 그냥 먹는 것도 맛있는데 요즘은 여기다가 버터도 휘핑크림도 아이스크림도 막 올려서 먹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먹어볼게요 저는 이걸 준비했어요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하거든요 흰 오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여기다가 올려서 흰 오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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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냥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흰 오유 흰 오유 고기 흰 오유 오유 계속 Rakuten 흰 오유 손발 바로 끝 흰 이거는 쓰리라차 매콤소시지 제가 원래 이런 류의 빵을 좋아지는 않았는데 맛있어 보여서 한번 사와봤어요 오! 손가락보다 매콤하네요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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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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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흥 아 으흥 너무 맛있어 콩콩 너무 맛있어 제가 먹방에 감을 잃어버렸나 봐요 왜 이렇게 어렵게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특담점 맘모스 롤 먹을 거에요 지난번에 베이글 특집하면서 베이글 살 때 요거 하나 더 사 왔었거든요 간식으로 먹을까 했는데 네 잠깐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음 음 음 템탈 lång 으. 아 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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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맘무스만 먹어봤는데 맘무스롤은 빵보다 쑥재료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라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빵이 아니라 그냥 영양간식 먹는 것 같아요 재료가 몇 가지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잘 만들지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에이 오 그니까 너무 이쁘다 너무 맛있어 이거 추천해 주신 커피 아, 예쁘다. 예쁘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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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말찾. 프라상. 오. 우와. 바시락술이. 아, 안에는 다른 크림이네. 이거 그냥 하얀 크림이네. 아, 예쁘다. 음. 어우, 말차야. 음. 아직 나 이것만 먹어봤어. 음.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? 왜 들어가? 음. 근데 부드러운 재질은 나. 부드러운 재질. 부드러운 스타일은 아니죠. 크림이. 이거. 배가탕이 먹기 힘든 거 맞지? 어. 음. 근데. 말차가 강하진 않다. 맛있다. 음. 맛있는 말차네. 음.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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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치즈. 이거 크림 크루아상에. 찍어 먹어달라고 하셨거든요. 자크리 여기다 찍어 먹으니까 훨씬 부드러워지네 맛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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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무튼 내가 보려고 하고 그래야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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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맛있다, 근데 여기 커피맛집인 것 같아 크림 맛있데? 크림 맛있데? 크림 맛있데? 크림 맛있데? 난 요즘에 이런 크림 들어있는 커피가 너무 맛있당 맛있지? 되게 부드럽다 부드럽지? 음 statut 히트 키보드 스탑 히트 띵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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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 계란 오렌지 계란 같아 계란 오렌지 응 꾸덕할 것 같아 계란 오렌지 여기 얼굴이 그치? 크림은 그냥 크림인데? 응 노란 거 이거 레몬인가봐 왜? 어우 상큼해 계란에 겉대는 거 맛있어 흰차 맛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 잘 어울려 나 이거 맛있는데? 응 상큼해져 여기 안에도 뭐가 있나? 어디 이게? 빵 아니 이건 안그래 이게 상큼하네 아 레몬인가봐 응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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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계속 씹히는 게 홍차야? 응 이거 홍차 입을때 아 입이야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되게 많이 드세요 응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드세요 음 음 음 너무 맛있는데? 음 음 음 음 음 나는 그게 싫어 지금 계속 음 음 음 음 음 딱 먹고 넘기고 싶은데 계속 씹어야 돼 왜 노래 보면서 먹어? 아니 대수김질을 해야 돼 음료수랑 마셔볼텐데 사안되면 음료가 들어가야 돼 친구야 아 그리고 나 요즘 그것도 해 내가 너무 빨리 먹는 게 들어서 맛있다 서로 직관하는 거네 덩가루랑 같이다가 꼬세요 덩가루랑 같이다가 꼬세요 덩가루랑 같이 꼬세요 괜찮지? 살짝 생각보다 카레미가 안달지? 응 안달아서 음 카레미에서는 너랑 나랑 맛이 좀 갈리는구나 참여자 자 자 그리고 이 반성 수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